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도는데요. 그러더니 다시 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고무를 줍던 60대 지적장애인 남성인데요. 남성은 스스로 깨어나 손수레에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흘 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체에 다발성 골절이 있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했는데요. 음주운전 여부는 시간이 많이 지나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수백억의 재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이틀 전 경기 군포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발생 26시간 만인 어제 오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 피해가 22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물 옆 분리수거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는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까지 번졌는데요. 튀니지 국적의 이 노동자는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꽁초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방의 피해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송파구 공무원 2명은 지난 16일 위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올렸다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명단 안에는 박사방의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대해 주민센터 측은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한 글자 가리고 공개했다고 해명했지만 출생 연도와 소재지, 정별까지 공개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 2차 가해 행위 일체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 1년 9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던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한 사람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이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오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알리고 이후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겁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도 정확한 사유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거돈 시장이 나와서 돌연 7분간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을 떠나 어떤 말로도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산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어떤 면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강제추행죄는 침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손수레를 글면서 고무를 줍던 60대 지적 장애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진 거죠? 지난 8일입니다. 지난 8일 오전 한 9시경에 철원군 갈마르배 혼자 살고 있는 아마 폐지를 줍는 분이 사망한 거를 아마 이웃집 주민들이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웃집 주민도요. 폐지 줍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나가니까 아마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져 있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 신고를 했겠고요. 경찰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검시한 결과 아마 육안으로도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원에 부검 의뢰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목하고 척추표 골절이 나왔어요. 그것도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교통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뒤늦게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는 폐쇄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5일 날 새벽 5시 20분경에 이분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승용차가 와가지고 추돌을 하고 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돌한 운전자는 잠시 내려가지고 상태를 살펴보는 척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차를 타고 그냥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1시간 정도 된 다음에 겨우 의식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사망한 게 된 거죠.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펼쳤고 겨우 뺑소니 사고가 드러났습니다.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고라니를 친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CCTV나 이렇게 영상들이 다 있어요.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자신이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특가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때 구조를 했다면 피해자가 손수레 끈의 노인이거든요. 구조가 됐을 가능성,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특가법상의 뺑소니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방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포함된 개인정보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던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죠. 이 사람이 송파구에서 근무했었는데 약 200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서 이 중에 17건을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이런 개인정보들을 협박하는 데 이용하고 성착취물 영상 만든 이후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200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공무원 2명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 이게 말이 어렵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올렸는데 왜 올렸을까 저는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 보이고 한 글자는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더 어이없이 느껴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이라든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올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사업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보였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조주빈이 인적상을 뽑아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사실상 대중들이 그들의 이름을 아는 순간 2차 피해, 3차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들을 검거해서 처벌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인적상에 대해서는 일체 노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200명 명단을 이렇게 올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대비하십시오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이 굉장히 짧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2차, 3차 피해를 준 거고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관용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네.